짠 게임 세븐 포커 돌았습니다 0에서 시작하는 게임 쫄딱 망하고 6이 8로 보였어요 하트 가져가고 6 8 5 6 8 vil 2 vot C 2 구분bas 가 아 하프로 가는 줄 아는데 하프 가보자 돈이 얼마 안 쌓이니까 아주 저렴한 판이기 때문에 뻥카는 안 먹힙니다 양빵이죠 4,5,6,7,8도 되고 5,6,7,8,9도 되고 거기다 발봉 잡고 있고요 플러시 가능성은 안 보이죠 어... 발봉으로 끝났네요 하프칩니다 애들이 약수에요 어머 어머 받을때 이상하더라 5천만불로 싹 까먹었죠 자 음... 초장리 첫끝발 이렇게 끝발 5천...골드 이거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볼테요 두번째 도전 들어갑니다 콜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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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맥스 다이 어... 어... 한게임에서는 5천골드 가지고 곱하기도 안 되니까 어... 잡았다 싶을 때 잡아야 됩니다 아... 자... 곱하기란 좋은 패 나올 때까지 버티고 5구에서 패가 안 되면 무조건 죽어버리는 아... 그런걸 일컫는거죠 자... 클로벌을 맞췄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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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곱하기 쫓겨날 확률은 높아졌어요 맥스 맥스 맥스가 둘이나 나왔네요 다 개털이라는 얘기죠 4억까지 올라갔네요 돈이 개털이었을 때는 4억 먹었어요 나보다 많았구나 10배가 많았구나 많아진거죠 지금 다이아몬드 한번 맞춰볼테요 이러지말기 이러지말기 다이 자 폐가 좋게 들어올 때까지 버텨주는 콧구녕 파기 콧구녕 파기 콧구녕을 그냥 좌삼삼 5삼삼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왕건이 걸릴때까지 코판다 그래서 코파기라고 합니다 자 굵은 코딱지 하나 걸릴때까지 콧구녕을 파주겠습니다 아우야 미친놈아 미친놈아 태노 원패를 찢어발겠죠 나가기 예약한 분이 했구요 콧 콧 콧 콧구녕 파기 두번째까지 콧구녕을 쑤셔봤어요 코딱지 자그마한 코딱지 하나도 안걸리고 있어요 왕건이 건질 때까지 콧구녕을 계속 파 보겠답니다 올인 던진 선수 나왔죠 여기는 폐가 별로 안됐습니다 미리 나가기를 눌러 놨기 때문에 이런건 겁을 안먹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올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을 안찍을수도 있어요 음 개그빨이네요 자 모양을 숨겨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개요 자 오고의 포플러시가 한번 떠주기로 포플러시란 카드모양 4개 떴죠 자 이러면 이제 카드는 두번에 카드가 다올겁니다 하하 하하 콜 예 금액이 부담되는 금액까지 뛰어올랐죠 어차피 위판사판 개판 안 떴어요 요딴식으로 치면 안된다는걸 우린 알 수 있죠 맥스터디고 보충 받아올게요 콜 누구도 겁 안먹죠 자 한번만 더 해보고 요번에 하도 이렇게 그지 같으면 오늘 영상은 빨리 접도록 할테요 자 오천골드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더 승부수는 던져졌어 자 주사위가 잘 돌아주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요옷 탬버리어시 아투라도 돌아보겠습니다 어머 구십제이였는데 끌어 오르네요 속도도 더럽게 느리죠 원패어에다가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봅니다 콜 그래 그래 그렇게만 가죠 괜찮아 콜 다이가 속출하고 있죠 콜만 전체가 지금 천만도 안됐죠 얘기하는 순간 넘어갔습니다 싸인돈이 안채 안채 이거는 이 판을 포기한다는게 아니라 이 게임을 포기한다는게 아니라 요번 판을 죽겠다는 얘기죠 자 기회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기대만큼 두려움 이랬지만 하 하 달 하 하 콜 하 하 하 콜 짬뽕이 납니다 하 콜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을 일려도 좋아 그래 시작이란 마음만은 일 털마 하 하 내 전부를 주는게야 모두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의 연습이란 없음을 앗 4 5 6 7 양빵이죠 6 들어오면 되요 4 5 6 3 3 3838 떴죠 되졌어 느덜 강세가 안 느껴지죠 합도 좋습니다 고민하죠 별로네요 자 제발 히든해서 뭐 안떻기를 야가 투표하네요 받을거에요 어머 안받네 3000 드디어 최고수익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7천만원 넘어서구요 사람이 간사합니다 갑자기 희망이 울큰불큰 솟아납니다 자 이번엔 에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세명이서 치기 때문에 그리고 겁이 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꽂히는지 다이아 다이아죠 근데 조금 무리수 인데요 콜만 얘가 어떻게 하프 나오네요 다이아입니다 얘들 뭐 잡았네요 마원에다가 뭐 여긴 하이투표 보이구요 마봉 하이투표 이정도 예상됩니다만은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니 저는 죽기 잘 했습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트 숨겨 주고요 안투뜨리 떴죠 일단 투뜨리 합은 예의상 쳐줘야 되구요 초반에 초고에 음 콜만 콜만 첫너머 다이 콜만 videog tal 5분정은 세게 파주고 있죠 5 구해서 별 클 어떤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 흡다닥 죽어 주는 거야 하읔 이불 밖은 위험해 자 투표를 멈 electro 뭐 privileged 화딱지가 살짝 나와주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 봅니다 쓱삭쓱삭 쓱삭쑥삭 쓱뽕 아 예 야한 얘기인데 아는 분들은 아실까요? 쓱뽕아 콜 콜 콜 콜 왜 이러니 앞에 한번 또 가보자 애들이 약 세요 제 말 들었네요 137톤이야? 1000 넘는데 2000 넘었다 콜 한번 콜 봤는데 너무 다 비싼거 자 안 다쳤죠? 돈이 7천이 아직 있죠? 요렇게 요게 콧구녕 파기입니다 돈이 무리가 덜지 않도록 쪼찜쪼찜 해주는 나 못 참고 왔다 얘들 근데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다가 얘네들이 지금 평민 투표로 일반 투표로 먹었는데 그걸 못 참는다고 칼을 꺼내야 들었다간 가평에 유명한거 있죠 잣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 콜 콜 아 안타깝게 기지없네요 7 기다리면서 가봅니다 구워내다가 구워내다가 콜 얘들아 다해합니다 콧구녕 파기 콜 콜 인동초 같은 세븐 보컬에 시전하고 있습니다 콜 맥스 겨울에도 얼어 죽지않는 인동초 콜 영어로는 인듀아란시 초 초 초 초 꽃 꽃잎 풀 뭐지 영어로 풀잎이 뭐죠 아시는 분들은 혼자 외쳐주시길 바라요 관심 별로 없어요 자 텐원 페어 꽂고 시작합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올라설 때가 된거 같은데 음 하 하 콜만 하 하 콜만 또 돌리죠 하 하 콜 다 다이 콧구녕 헐겠다 아 너무 파제낀다 하 콧구녕을 파제끼고 있어 하 하 다 하 다이 콜 아직 7천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 펑크가 안통합니다 싸구려판이기 때문에 하수들 모여 있는데라서 하수들일수록 펑크가 인정 안해줍니다 막 파고 들어옵니다 이제 이 개나 줘버려 K 내놓구요 기분전환을 위해서 K라는 카드를 꺼내야 들었는데 기분일 뿐이었어 자 핫한게 꽂아줘 볼까 여긴 5구룰이 아니네요 4구에서 막 배팅이 들어가나요 4원 미치겠다 콜만 한번 또 하프 돌을꺼야 또 2천다이 콧구녕은 여기까지 못파겄다 어우 손가락이 저린다 아주 그냥 코파는 것도 인내와 체력에 따라해 줘야 되는데 콧구녕에 지친게 아니라 코파는 손가락에 지쳤어요 콜 자 육봉으로 잡쌌죠 자 인동초의 결실은 언제쯤 보게 될지 함께 고민해 보시민서 어 나 골라야죠 멍 때리고 있었네요 멍은 때려도 멍들지 않아요 자 크로버 세 장에 세븐 원패어 꽂혔어요 하트가 돼버렸죠 지금 콜콜이 둘 나왔어요 하프 하나 나오고 있구요 야거 뭘 잡았네요 콜만 받아 볼게요 뭐가 있어보이니까 얘는 또 하프 나오죠 콜만 받아봅니다 아투니까 이 녀석 윤석 짜투는 짜투리라고 내가 했어 안했어 구독하기 해주시는 분들께만 말씀드렸어요. 짜투를 높게 보는 순간 지갑이 강제 다이어트 된다는 슬픈 전설 전해드린 바 있죠? 짜투는 짜투리로 여겨라 하는 격언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금 같은 시간이었죠. 텐원에 K가 있기 때문에 오후까지 가봅니다. 콜만 받아볼게요. 더럽죠? 아주 그냥 쪼잔하죠? 지겹죠? 아주 그냥. 천이 되어 돌아왔지만 천 정도는 지금 해줄만한 여력이 있어. 이 천인데 잘못 받아버렸어. 안 돼 안 돼 다이. 가투를 노려봤는데 금액이 너무 세게 올라와요. 어머 23억이래. 웬 요리니? 야 이거 타는 이제 나갈 거면 누가 먹을지. 어머 어머 어머. 프라우스 빛이 격돌했는데 앞대가리에서 밀렸네요. 나가죠? 예 나갑니다. 얘도 원래 나가죠. 잘못 선택한 거죠. 고액방으로 가서 또 더 좀 좀 더 모아 보려고 그러나? 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 돈? 내 돈은 못 빼서 가. 왜? 콧구녕을 파고 있거든. 섣불리 배팅하지 않아. 유혹에 넘어가더라네. 카원이죠. 콜만. 판 안 키우게 내가 콜로 응수하겠어. 콜만. 탔죠. 탬봉이 왔어. 못 봤어. 사실. 좌발력. 아 여딴 식으로 쳐서 언제 니가 포칼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어. 아유 이게 아니잖아. 이거 신고가 아니라 친군데. 안녕하세요 신고입니다. 제 목소리가 곱다구요? 제 목소리 비결까지 궁금하다구요? 김태운소. 엄마 뭘 한 거야. 엄마 마원. 엄마 잘 골랐네. 얼떨 그렇게 눌렀는데? 마투가 됐어요. 이번에 승부 던져봅니다. 강하단 인상을 심어 줘야 돼요. 뭐하나 잡았거나 저놈이 쉬기 코딱지 파던 놈이. 어머 안 쪼는데? 2천 넘지말고 2천 넘지말고. 아 콜바퀴 뭐하다 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 삥 자 얘들아 하구치지마 바지가 젖어버리잖아 다이 다시 5천대로 폭삭 주저앉았죠 하 이럴 때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런거 한번 떠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허파야 할렐루야 아민 할렐루야 아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허파야 불교나 이슬람 또는 기타 종교 믿으신 분들께는 죄송해요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아는 찬송가 한번 불러봤어요 자 우리가 의지 약해질 때 부르는 찬송가 있죠 성부여 의지 없을 때 삼봉 주셨나연 맥스다 나도 성부의 이름으로 아주 그냥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때 집으로 변신 안되네 먹었어 성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의지가 없을 때 삼봉을 주셔서 이 역으로 올라서게 하사 축복을 내려주시오 할렐루야 아민 미국에서는 에이멘 그러는 것 같던데 한국에서는 아멘이라고 하죠 자 성부여 의지 없어서 한번 더 불러볼까요 성부여 의지 없어서 나 기도합니다 성부여 의지 없어서 나 기도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싸게 들어갔다 하프 나오기만 해 다이다이다이 2억 벌면 뭐해 코 묻은 과자 같은 돈인걸 아니 과자 먹는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인걸 자 아까 3번 가지고 나름 많이 잘 잡쌌습니다 자 마투로 개겼다가 싸닥션을 맞았죠 불꽃 싸닥션 짜자자 에 뺨 자국이 손바닥 자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 손바닥 지문까지 찍힐 정도로 맞았죠 자 한번 가보자고 에이스 원페어 꽂아넣고 자 크로바 3장 깔아줌 인서 아이들은 지금 쿵짜만 보고 있죠 마담과 짜니를 이러지 말기 책 좋아 책 누구니 의인같다 하지 않으냐 할 수 없지 아니 하지 않아 아파하지마 아파하지마 아투로 바뀌었네요 기본적으로는 약세야 5천이야 아이씨 아투데 죽기도 뭐하고 참 5천 투자하자 2억까진 재력가가 이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 갔어? 빙 얘는 또 하부치고 나옵니다 자 1억 잡쌌요 자 날로나라 축복을 부어주시메이샤 할렐루이 에이만 음 갑시다 나무하비타블 관세음보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심경을 고백하고 있죠 기분 좋다고 합 합 합 합 합 콜루 이itat 뜨GA워 나 근데 왜 가고 앉았지 잠시 넋을 출장 보냈었어 정신이 가출한 상태에서 일찍 귀가했죠 제가 예전에 가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정문 나가다가 상가 건물에 아파트 상가에 만화방이 있었어요. 급히 가출하느라고 10원도 안 들고 나와서 물론 집에 갔다고 10원이라도 들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집에도 10원이 없었으니까 그랬다가 만화방에서 옆사람 만화 훔쳐 보다가 진상으로 고발되서 주인에게 쌍욕 비스쿨이한 소리를 들으면서 쫓겨나면서 집에 왔더니 집에선 제 가출한 걸 아무도 모르더라구요. 밥 먹어 그러더라구요. 4시간 가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1,2,4 인데요. 짜니 다이죠. 옛날에 향약 뭐 두레 이런걸 요즘엔 개 잘 갔죠. 그 개 든 분들 뭐 10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50년 전 개주가 튀었다 이런 얘기 들은데도 또 개 들고 또 피해 보는 사람들 나오고 그렇습니다. 침묵계로 시작했다가 침묵이 흐르는 사태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사발레로 찾아 다니죠. 무리한 돈 투자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무리하지 않고 콧구녕 파제끼다가 3억까지 올라 샀어요. 6배 성장 5천 골드 가지고 이렇게 신화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화 크로가 셋 크로가 하나 두개 두개 빠져있고 현재 아직까지 모르면 모구까지 돌아봐야 돼요. 아하 무릎을 탁 치며 다이를 눌러주죠. 아 근데 이 콧구녕 파는 게 보는 분도 하는 사람들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이런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끝장을 보자 이런 말도 있죠. 그렇지만 한방을 끝장 보면 안 된대요. 자기한테 유리한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사빠를 동요 매민서 안짱다리를 후려치면서 들배지구름 매닥 꼬지면서 하는 그 순간에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객기부리다가 객사합니다. 자 어디 한번 골라볼까? 엿! 아 5,7,8 갈걸 하지만 칼을 심어주는 이 저들성 7,8,9 처음엔 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게 왔지만 콜만 갑니다. 콜만 자 여기서 뻥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게 마땅히 없네요. 돈 벌어서 고액방 가면 좀 익사이팅한 뻥카도 좀 부려보고 수읽기도 좀 들어가 보고 그럴 테야요. 마원이고 크로버 하나 둘 쌓인 너희 그리고 크로버가 많이 안 빠졌죠? 콜만 받아봅니다. 안 뜨면 도르묵이거든요. 안 떴잖아요. 거봐 죽길 잘했지? 자 기권승으로 잡쌌어요. 마원을 가지고 죽어주는 이 센스! 대단하죠? 저쪽에서는 3,2페어만 돼도 잘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그 어떤 그 저런 엘레강스하고 아방가르드한 어떤 뻥카가 먹혀주는 분위기만 쳐 보겠는데 안 먹혀서 CR도 안 맥혀요. 바늘도 안 들어가요. 칠봉, 노덜 다 죽었냐? 아니야. 봉은 1페어, 2페어 그 다음에 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보시면 안 되는데 자꾸 콧구멍에 힘 들어가. 콧구멍에 힘 들어간다. 1억 넘어섰고요. 콜값은 이제 얼마가 될까요? 1억 번 빨라, 4,5,5,5,5,5,5,6,5,6,6. 점점은 더 높아졌어요. 스피, 콜, 콜, 콜 고기, 콜, 콜 다 Steven 이거까진 낼 수 있어 10억 인데 나도 이제 돈 좀 방구 좀 방구 꽤 낚이는 삥 한번 쳐주고 하프가 쎈데 아 못차 다이 하고요 자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거에요 여기서 네이버에서 빗자루 닷컴 빗자루 입니다 빗자루 아니구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뜹니다 아 예 자 어디갔어 어디갔어 자 골라 아무거나 아 뭐 그런다고 에이스를 버렸니 급하다고 에이스를 버렸니 급하니까 콜 받았구요 콜 콜 콜 자 다이 셋 아무것도 없죠 콜만 받아 봅니다 다이 하고싶은데 지금 급히 들어와서 애들이 또 화낼까봐 음 살짝 책임만 면을 봅니다 3 4 5 5 뜨면 스트레이 또죠 3 4 5 6 7 8 콜 합치지 마 합치지 마 합치지 마 합치지 마 콜만 받아 다이 하든지 콜 760은 낼 수 있어요 4 5 5 뜬어 어 합 얘가 꼬시는 건가 핀은 아니야 약세였어 아 고름이 깊죠 그래요 3 처음이야 야 이거 갖고 싶으면 내가 손 들어봐 내 줄게 아우 진짜 네 사람이 이뤘습니다 5000골드 가지고 시작할 때 3000골드는 감지덕지 했을텐데 아 지금 한쪽 다리를 살짝 한쪽 공통에 살짝 들어서 방구 한번 껴주는 오만한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사람이 좀 오염됐죠 오염되다 영어로 뭐죠 모르겠다 7 8 9 9 들어오면 또 스트레이트에요 자 합 가봅니다 이제 제가 좀 딱 강하게 나오는데 어머 여보 잡았네 괜찮아요 79만 가지고 그러지 말자 6 7 8 9 기다리죠 지금 판을 못 키웁니다 또 하프 나오겠죠 다 해 줍니다 잡사 먹기도 그거 받으러 가기도 힘들어 귀찮아 음 아이고 아우 저번에 갈빗대를 조금 다쳤는데 어우 기침할 때 재채기 할 때 뼈가 막 아프네요 정형외과에 가야되나요 내과를 가야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정형외과 그지 뼈 쪽인데 아 아파라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아원이죠 판이 더럽게 안 커지죠 키울edo 콜 콜 콜uous 콜 herd here 많이 뛰는데 10억까지 놈이잖아 이르지 말자 아 초록 기대하면서 얘네들이 다 원패 오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자루 닦아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금액 착합니다 어디갔어 다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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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 굴하지 않고 좋아요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억이니까 개개 볼만 합니다 자 5원이구요 자 공격적인 피칭을 들어가겠습니다 콜 콜 아 애매하네요 5,6,7,8 두 개나 배우있어요 이거는 사실 안 받아야 돼요 별게 없어요 구멍이 두 개나 자 4,5,6,6 들어오면 되죠 콜만 teens 11,5,7,8,8,9,7,9,9,8,9,9,7,1,000, 5,6,7,innen 3,7,7,1,8,9,9,1 내가 나를 조 정 싱 jou 나 미쳤어 미쳤어 내가 미쳤죠 정말 미쳤죠 20리터 한 6개월 이상 써도 되는 항상 옷에서 향기 나게 할 수 있는 샤프란 20리터 써보시기 바라요 의자 의자 아 2원을 숨겼어야지 급해요 지금 광고하랴 뭐하랴 네이버에서 b자루 닷컴 검색해 주시고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 많이 팔아도 별로 남는게 없어요 왜 싸야 사니까 그거 알고 댐빗이라고요 하이콜 100억 대로 키워 봐야겠어요 야망의 꿈틀대고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활화산처럼 폭발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살코심 눌러주는 다이 이렇게 누가 또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네요 컵도 이런거 싸네 이런거 사무실에 갖다 놓고 쓰면 되지 설거지 왜 경리한테 설거지 시켜 경리는 숫자 보고 장부 보고 세무 이런거 하려고 하는데 왜 커피를 싱크대에 사다 놓고 왜 거기서 씻으라고 그럽니까 안됩니다 저 총이컵에 물 받아서 먹고 그걸 쫙 펴서 이면지로 쓰고 메모지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나그나저나 힘들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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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인 피칭을 들어가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자 여기서 한번만 따면 조금 고액방으로 가겠습니다 콜 자 일단은 뭐 5000까지고 10억 벌었으면 9억이면 괜찮네 괜찮네 콜만 받아 원패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다이 다이 애들 키 아이씨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만 따라가 볼게요 그런데 원패어 안 꽂히면 답 안나옵니다 자 아원이네요 하프로 갑자기 돌변해주면서 다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라 나툼한데도 하프 가봅니다 어머어머 다이 나가서요 자 경기장을 에 세미까지 갈 수 있지 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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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더현 많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아니었던 게야 그건 돈도 아니었던 거야 9억은 자 아여배아 아여배아 조건에 맞는 방 없잖아 뭐래 이거 송파구에 먼지 없는 송파구에 이곳은 항상 이동을 합니다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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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뭐래 왜 이렇게 없니 자 그냥 바로 입장 방이동 네 무슨 짓을 한거지 자 경기장을 시니어로 해서 바로 입장 한번 가봅 왜 그래 나 왜 이렇게 외로워졌지 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랑 게임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바로 입장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이씨 이씨 뭐야 돌아가게 하고 경기장 변경 자 여기서 바로 입장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내 돈 다 줄게 얘들아 게임만 해 줘 나랑 저기 자유배팅방 한번 가볼게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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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뭐 있어 자유 어 어떻게 된거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응 나 무슨 일이지 경기장 변경 어 초이스 초이스 삼박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되는 거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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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무슨 방을 갔길래 그래 응 설정된 방 말고 아 나 어떡하니 게임을 못하겄네 설정 시 초이스 배팅룰 응 45일 59에 어 59 59로 가고 음 게임 시드머니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자 두배속 두배속 하고 전체 확인 자 만들기 말고 바로 입장 아니 얘들아 다 어디갔니 얘들아 어디갔죠 총려 총려 잠깐만 바로 입장 말고 자유 여기 연기장 가서 시니어가서 연기장 해보자 그래서 방을 어 어떡하지 얘들 왜이러지 전체 전체 그래 어 이런거가 되는거 같다 어머 친구 하나 봤는데 친구야 그래 어서와 어 나 사람이 이렇게 반가운 적도 처음이야 돌려 돌려 내 돈 다 풀어줄 테니까 니들 그냥 게임만 해줘 나 그냥 뭐 따먹을 생각 없어 니들이 다 먹어 나 내놓을게 자 딱 바보같이 칠게 자 그냥 앞으로 칠게 자 콜치고 안봐 안봐 그냥 니들이 다 먹어 내 돈 다 먹어 내 돈은 니들 돈이야 지갑에 내 자물쇠 안 걸어놓은 걸 보면 모르겠니 이 돈은 니들 돈이야 다 먹어 먹어 제껴 잡사 잡사 언능 잡사 어머 어머 화바는 약속시키잖아 먹어 플롯이 아니었어도 졌을껀데 뭐 어려운거 계급 달고 왔구나 잡사 먹어 소화 잘되게 좀 천천히 먹을래 등짝 좀 스매싱을 해 줄게 그냥 천천히 먹어 체할라 자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꽃이야 들어갑니다 용서란 이제 아까까지 통용됐던 단어 요 그 단어 없어진지 꽤 됐어요 마투입니다 마집으로 변할 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자 무섭게 몰아칩니다 슈머라 칩니다. 6이 9를 보였어. 9집인줄 알았어. 슈머라 칩니다. 용서는 없어요. 자비란 없어. 택시 타도 자비는 없어. 남 돈으로 타지 내 돈으로 안타. 자 보자. 왜냐면 우리 애들이 뭐지? 어 1억이야. 다이! 투표하잖아. 잘 죽었잖아. 잘 죽었잖아. 마투 가지고 용서 자비를 없다고? 마투한테 짓밟을 편했잖아. 잘 죽었잖아. 냄새 잘 맞잖아. 아 잘 맞잖아. 냄새. 자 니들은 다 죽었어. 애들 죽었다고 막. 겁준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안 나오네. 다이. 빨리 애들 왔잖아. 죽어줘 빨리 그냥. 다섯이 쳐야 재밌지. 7억이니까 이거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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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하시는 오늘 기독교 계시는 분들은 어머 저 죽탱이 저거 어떻게 산소갈 저렇게 알지? 어릴 때 끌려다녔어요. 어머님이 성경책으로 때리면서 보냈어요. 십자가를 깎으실 때면 그게 나를 찢겠다는 십자가로 찢겠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좀 교회를 다녀갖고 외우고 있는 거에요. 나의 능력 주안하네 요런거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라고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부를 합쳐 놓은 거죠. 해석할 필요도 없는 중고등부 거기에서 식이질토 암투가 난무했었죠. 그리고 여자애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남자애들은 무수를 쳐 발라댔고 무수 모르는 분들 많으실까요? 이렇게 쭉 자면 그냥 생크림 자면 어떤 애 먹는다? 그거 맛있어 보인다고 그리고는 길 가다 희주기죽 웃고 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하프 갑니다. 용서하지 않아 우리 참송가 부르니까 좀 되는데 오늘은 불교보단 기독교 쪽으로 한번 가보죠. 주나 봐라 주나 봐라 먹나 봐라 먹나 봐라 이 얘기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웃기지 자 3 6 5 가자 3 6 5 가자 3 4 5 4 빠지고 7 빠지고 아주 그냥 이빨에 임플란트 해야 되겠네 쏙쏙 빠졌네 7 빠지고 9 빠졌네 다이 요거는 안 꽂힙니다. 이런거는 자 요쪽은 무섭죠 모양은 일단 그리고 여기는 로얄들이 질비하고요 여기는 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3봉이네요 다 카드 구기는 소리가 들리죠 얘는 이제 달고 가려는 거예요 얘 집입니다 요거는 3봉이 아니에요 여기서 달고 가려고 3집 떴습니다 여기는 제발 3집이 하나 있을꺄 몰래 카드 한장 가져와서라도 3집 맞전 보세요 액면의 3봉이면 애들 그냥 스트레이트 애들 뜰까봐 무서워서 지르거든요 올인 땡기거든요 못 들어오게 근데 삥을 쳤다는 건 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벌겠다는 그걸 모르고 애들이 들어갔다가 지금 개싸닥션을 맞았죠 많이 아플텐데 표현하지 않아요 사내는 우는 거 아니라며 남자분들은 참아내고 있습니다만 바지가 젖어 드는 걸 우린 보고 있습니다 자 6 7 8 9 10 JQ 개패 다 채워줄 거란 믿음 믿음이 너희들 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포커판에서는 도박질판에서는 죽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계속 기적만을 바라면서 치는 거는 나중에 빈 지갑을 보고 기적이 차게 되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와 운용과 보수적인 어떤 판단들 무리하지 않는 투자 콧구냥 확 그냥 콧구냥 찢어질 때까지 파 주는 그런 용기 뚝심 이런 걸 보여 줘야 됩니다 자 6 7 8 스페이드를 숨겨 놓죠 꼼쳐둔 거 모를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한 장만 나왔을 때는 애들이 보는 건 8하고 4인데 여기 안 보이는데 하나 더 나와 있으면 뭉쳐 있으면 좀 무섭거든 그러면 수익이 크게 안 납니다 내가 어떤 강한 페를 3 4 5 6 7 8 5 떠라 5 떠라 5 떠라 5 1도 안 나왔지 일단 플러시는 조금 멀어졌네요 칠리야 5 뜨라니까 잘 들어야지 5 뜨라고 5 나 얼굴 뜨기잖아 어마어마어마 어떡하니 마투 훌륭하죠 이렇게 원페어 가지고 요런 거 하는 거는 용기는 있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이 더 용기 내서 쫓아낼 수 있어 이런던데 그러니까 쭈찌매 쫓지마르지 백스트레이트나 마운트는 양쪽 복이 들어가는 건데요 아 조졌네요 처음엔 하프 쳐주는 예의 동방예의지국에 태어나서 요정도 예의는 지켜야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킹스맨에 나왔죠 모양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부가 괜찮아요 아 이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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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많이 벌어서 구액방 가야 재미가 지는데 어쩌지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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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쩔 혀를 내두르네요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아 봉팔봉의 승리 이렇게 원패로 막 덤벼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못 먹으면 어떻게 먹겠다는 거야 이런 분들하고 칠 때 좀 잡싸야 되는데 자 강한 걸로 가자 자 나 오늘 강한 남자로 태어난다 자 강한 남자로 에이스 꺼내 나눴습니다 자 강한 남자로 에이스 꺼내 나눴습니다 자 강한 남자로 에이스 꺼내 나눴습니다 하프 하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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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이 그...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이런 걸 배웠대요 콜 콜 하프 콜 아 이 방 못쓰겄다 콜 나부터가 이렇게 콜 하 쉽지 이렇게 콜 콜 하 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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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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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에서 한번 붙어보죠 다이 네 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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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아 힘들어 아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다이 자 이렇게 이렇게 뿅가스 이런거 550원 네 네 네 요거 비누도 아주 싸네요 네 비짜루 닷컴입니다 비 짜 루 닷컴 회원가입 안해도 구매 가능하십니다요 요거 모르셔갖고 회원가입 내가 할 그 시간이 없더요 그냥 비회원 구매 가능합니다 핸드폰에서도 가능하구요 스마트폰 100만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못쓰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살 때 쓰시면 돼요 자 마원이죠 모양은 별이 없구요 콜만 따라가 봅니다 카도 있고 하니까 마투또는 카툴 누르고 민서 음 반갑지 않은 애 있으네요 여기서는 자 콜만 자 히든 가봅시다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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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떴어 다이 누르고 방을 옮길게요 요방 나이가 안 돼 안 돼 안 돼 방 이동 가자 아 너무 빠르다 오우 카드 돌리는 속도가 그냥 카드를 그냥 대포에 꽂아서 쏴 버리네요 쫙쫙쫙쫙 쫙쫙쫙 쫙쫙쫙 아이고 갈비뼈 아이고 갈비뼈 자 이제 속도를 내봅니다 아 이렇게 해선 안 돼 그래 해선 안 돼 영화 바람에 나온 명대사죠 상문구한테 그렇게 쳐 맞고 그래 해선 안 돼 질질 끌고 그래 해선 안 돼 콜 콜 콜 응 쫄고 그래 해선 안 돼 콜 콜 콜 콜 에이씨 나도 아프다 놀래서 충격에 빠 십사했잖아 다이까지 나오잖아 하 한번 콜 왕 왕 Чтобы 제발 이 자식아 풀아우스인데 죽겠니 영영죽겠지 얼마 mermaid ends Chemical 워낙에 판이 작았어요 자 이제는 저 모릅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자 보세요 4 5 6 6이잖아 6원패어 깨버리잖아 과감하잖아 이제 재밌어집니다 자 100억대 가서 6원패어 깼는데 5원패어가 생겼죠 합 돌려주죠 콜 7 7 7 7 뜨면 돼요 2개 빠져있네 많이 빠졌네 4개 중에 하나가 빠졌네요 2개가 빠졌죠 헛소리가 나오죠 자 안 떴잖아 합 한번 해봅니다 다 다 죽어 다 죽으라고 아이 어떡해 넌 죽었어 14억 큰형님이네 두배야 아우 야 뻥카도 안 먹히고 이거 어찌 안 좋니 작동을 안하네 작동을 안하네 아이고 누구니 이 늦이 시간에 이게 누가 카톡질이니 자 카톡 때문에 흔들렸다고 별명거리 하나 생겼어 집중을 쫙 끌어올렸는데 카톡이 흐트러났다고 별명할 거 생겼어 콜 일단 나이하고 빠르니까 좀 가봅시다 자 여기는 근데 방법이 없다 펑카를 시도해도 자 이번에 펑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는 여기 화면 저 밑에 보면 이렇게 그 엄지 이렇게 엄지손가락 있어요 그거 한번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고 한번 또 누르면 꺼집니다 한번 누르셔야 돼요 아니면 홀수로 눌러야 해 노우니 카톡하지마 카톡하지마 나 지금 정신집중을 그냥 쫙 끌어올리는데 카톡하지마 카톡하지마 given 다이아셋 이렇게 중복으로 올릴 때 별로 안 오더라고요 사실 이거 봐 안 오잖아 별 없잖아 별명 없잖아 silic 거 홀 밖에 없네 마원, 마원, 마원 마원, 마원 마원, 마원, 마원 아유 간툭 가지마 누구니 마원 마원이야 공크 간다고 했어요 공크 간다고 했어요 콜 받았잖아 큰일났네 뭐, 뭐, 스트레이트가 뭐, 양줄 스트레이트였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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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여튼 내가 이게 참, 그래요 그렇지만 저 지금 5,000 만 원 갖고 벌었다는 나도 안 믿기는 피곤할 때 푹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지금 카톡 핑계되고 이제 갑자기 몰려오지도 않은 피곤함을 또 무기로 내세우는 파렴치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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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콜 다이 다이 방을 이동해서 방을 이동해서 방 이동해서요 콜 자, 여기 빨아먹겠습니다 다 털든지 말든지 계속 이렇게 좀 키워서 먹겠습니다 자, 앞으로 딱 10분만 쳐 볼 텐데요 음 10분만 쳐 볼 거에요 오렌지 탑시 음 싸냈어 미에로 화이버 이런거 350원 어디라구요 그게 어디라구요 어디게요 네, 빗자르닷컴이구요 내일 벌써 빗자르닷컴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골라 자, 이제 제가 딸 거 같습니다 아무거나 눌러 자 자, 아무거나 골라 이제 실력을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애정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에게 엑사이팅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팔투잖아 팔투 자, 집 뜹니다 이번에 자 싸구르판이라 뭐가 안먹히니까 그냥 운을 좋게 만들어야죠 자 빈 또 하 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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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봤어 여기야? 여기야? 다이다이 다이다이 자, 투페어에서 집 보러 가는 놈 어 딸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딸 없는 사람이 만들었단 얘기가 있어요 자, 딸 갔으면 죽었잖아 이 집인데 이 집이 집 스트레이트하고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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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7분 남았네요 아 왜 righteousness rewind 왜 씹 버렸어 왜 씹을 버렸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콜 콜 콜 한숨 쉴때부터 느꼈어야지 남자 카톡인데 남자여어 다 때려버릴까요 중앙에 시간에 카톡을 쉬며 카톡을 자는걸로 일단 다음날 그래야 돼 어우 나 어제 피자미 뚫었지 않냐 아우 카톡이 온 줄도 몰랐어 아우 야 오 이거 보니 좋다 이번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기다리신 보람이 있습니다 자 끝까지 끝까지 앞으로 갑니다 7 8 9 10 육 떠도 좋고 쟈니 떠도 좋고요 자 육과 쟈니가 안 나와있어요 상대패 얘들이 놀랄거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세게 치니까 나이해 다 나좀 먹자좀 먹자좀 떴어떴어 떴어떴어 아 이건 누렇게 뜰꺼다 삥 치고 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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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벌었잖아 금방 올라서잖아 더 벌었잖아 10억 뚫어버려 아 안 뚫었네 뚫릴거야 뜰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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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꺼라고요 한번번 하트 들어오면 됩니다 연락 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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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박과 ση 混 느낌 났어요 근데 이렇게 기분으로 치면 이렇게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요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가 떠나보면 알거야 아마 알거야 떠나보면 알거야 아마 아마 알거야 다이 이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콧수염을 길렀었고 노래를 싹 못할 것 같은 얼굴로 나름 구수하게 불렀던 가수에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도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가 왜 가야만 허니 왜 가야만 허니 왜 가니 떠나보면 알거야 아마 알거야 땅땅땅땅땅땅땅땅 떠나 앞으로 없이 떴다 얼굴 떴다 얼굴 떠 보면 알거야 아마 아마 알거야 아구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버려 개나 줘 버려 아닌데 이사룩 할껄 아따 버려 오면 알 거야 아마 알거야 이 버린거 들어왔네요 다이방 이동해서요. 제가 이번에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아이고 그냥 계속 하프 가겠습니다. 진짜 이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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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보여드리고 네이버에서 비짜루닷컴 비짜루닷컴 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비짜루닷컴이 나옵니다. 이렇게 샤워, 구강, 면도용품, 화장품, 위생용품, 침구, 가운, 타월, 비치, 사우나, 기품, 전제제품, 세제, 청소용품, 카트, 사무용품, 산업용품, 기프트, 반총권, 인쇄, 음료, 먹거리 이렇게 있습니다. 음료, 먹거리 이런거 보면은 굉장히 쌉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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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싸요. 구타 500 이런 것도 이렇게 싸구요. 300원이요. 헛개차, 남자의 헛개차 이런 것도 쌉니다. 지금 바로 가보세요. 무조건 그냥 하프 베팅 갑니다. 뭐 인생은 뭐 있어?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치면 망하는 거지 뭐 Ö así strengthened. 치뽕이다!!! 시 Foot Ga 10집 대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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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승 기권승 하프치네 누구니 이루와 고마워 열을 내리니 감사합니다 18억으로 만들면서 하필 18억이니 1분 남았기 때문에 우습게 치겠습니다 3,4,5,6,7 가볼까 웃으면서 코파면서 땀 질질 흘려주면서 가볼까 아프라자 아프라자 이건 제가 잘한게 아니라 폐가 붙어진건데 그것도 다른 애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친거죠 봉 가지고 사실 미친짓이었죠 원페어 투페어 그리고 봉인데 계급이 밑에서부터 세 번째인데 아 이거 누구니 뭐가 또 돈이 들어왔다 어머 웬일이야 돈 들어온 소리야 저거 어머 유튜브에서 돈 들어왔나 4,200 3,4,5,6,7,8 너무 많이 빠졌다 4 빠졌지 8 빠졌지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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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기분 되게 좋고 어 2억 먹었어 너 많이 먹었네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아 너무 오래 끓었어 아이고 갈뼈가 아픈데도 어 부상투원을 발휘했습니다 여튼 카투를 노려보든지 아니면 플러시 쪽으로 뭐라 그러는데 어머 갑자기 보냈어 뭐가 Да 호각 핫 삼 핫 핫 타당 호각 타당 8천 inspiration 형 왕 유 för 가 험 콩 타당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방언이 터집니다. 배가 없어서 받지마 죽어. 10석 다 잃었어요. 약속한 거 지켰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전 나갈게요. 엄마 나가기 예약이 뜬네. 마지막으로 3억 가지고. 이거 돈 뭐 가짜 돈인데 이걸 쫄고 그럽니까. 어차피 5천 골드씩 주는데. 쫄지 마세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제가 오늘 피곤해서 그랬지. 피곤 피곤 피곤. 근데 거울 봐도 내 눈빛이 너무 쌩쌩한데. 피곤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리면서요. 한번만 더 하자. 아유 나가게 약풀어 나가게 약풀어. 엄마 나갔네. 자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우리 오늘은 그냥 한 인간이 어렵게 어렵게 포커를 치다 간 그 사연을 좀 듣는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피자르 닷컴 오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제 PC 화면이고요. 모바일에서도.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도 그대로 뜹니다. 음료 먹거리 얼마나 쌉니까. 이거 이제 겨울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또 여름에도 뭐 가을에도. 미스 김 커피 한잔 타오지. 커피 잔이 날라옵니다. 요새는 그냥 미스 김 손님 다섯 분 오셨으니 냉장고에서 구타 500 하나 꺼내서 쫙 돌려. 자네가 쏜다는 마음으로 알겠나. 야왕 270원 얼마나 좋습니까. 코카콜라 400원 이런거 막 이렇게 이렇게. 뭐 270원 레시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이제 옛날에 노래방에서 맥주맛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0.04% 맥주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트를 따라 해서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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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하이트 아니에요. 이런거. 뿅가스. 디. 이런거. 550원. 이렇게. 광동헛개차 이런거 있으니까. 이것도. 카스 아닙니다. 세우스입니다. 세우스. 이런거 좀 많이 구경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빗자루 닷컴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구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언제나 즐겁다는거 잊지말라구요. 안녕히 계세요.